대덕산 강원 대백시 황지동과 삼척시 하정면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307m 남쪽의 금태산, 한백산, 대백산 등과 함께 대백산맥 중에 솟아있다. 산의 각비탈면에서는 남한강의 여러 지류가 발원한다. 주변 일대는 고생대 석탄기에 속하는 평안계 지층으로 무연탄의 매장이 풍부하여 많은 산업 철도가 개발되었다.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로 태백산이 정암터널을 지나 황제배에 이르며 태백시 장성동, 백산동에서 영동선이 이어져서 산의 동쪽을 통과한다. 또 북동쪽에는 삼척동양광산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